네 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인 메시어 벤젤스의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책을 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고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안내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저희 메시어 벤젤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 이렇게 3사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터쿠에스는 먼저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배 창업자로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할 때 조언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트레이드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는 그 주식시장의 등락의 예측에 기반을 해서 이 주식시장의 현재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 박스권인가를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을 해서 진입을 하고 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청산하고 다시 재짐을 반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반해 이제 투자라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망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한 다음에 좀 더 진득하게 매매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는 그 상장사 투자와 스타트업 투자도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장사에서도 이제 미래 가치에 기반한 성장주는 어느 정도는 스타트업과 비슷한 속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외부 변수에 되게 민감하게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그리고 궤대에 오른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제 한다는 점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장사는 각종 공시자료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초기 스타트업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상장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상장사인 스타트업 경우 공시자료는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나 실적도 부족한 상태에서 제한된 자료만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기업 분석 뿐만 아니라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해서 어떤 기업이 아닌 팀과의 유대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엔젤 투자 경험에서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시절에 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한번 그 개인적인 경험과 공부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한 여덟 곳에 투자를 하였고요. 그 20년 전에 배운 것이 지금 봐도 제가 현재 하고 진행하고 있는 초기 투자일 수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IT 분야뿐만 아니라 저의 업종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좀 다른 IT 외의 테크 분야 그리고 또한 그 오프라인 서비스 업종에도 제가 투자를 해봤어요. 약간 이제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테크이자 이제 온라인 서비스 업종인데 어떻게 보면 그 수직 수평으로 한번 확장을 실험적으로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IT 분야가 그래도 성과가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운도 따랐지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IT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아한 백조가 그 밑에서 물갈킬질을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야는 숨겨진 이면의 끝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성공 확률은 잘 아는 분야에 해야만 높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팀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배웠는데요. 제가 투자한 비트만고 그 데이터웨이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다가 디지털 광고 마케팅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순이익만 하더라도 이제 수십억이 처음에 나면서 제가 투자한 금액의 한 10배 정도를 제가 배당금으로 횟수를 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게임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게임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모바일 게임 전문사가 되어 지금은 거의 연간 한 이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초기 스타트업은 시장의 변화에 즉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팀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보다 초기 기업은 이러한 팀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초기 기업은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엔젤투자를 할 때 초기 기업을 처음 만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다음 초창기 시절에는 정말 모르는 게 많았고 이런 조언들을 많이 이제 필요를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IT 분야 쪽은 제가 다음에 기반해서 조언들을 할 수 있었고 IT 분야 외의 기업들 경우에도 경영의 기본적인 것들 조언들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연세 창업자가 아니신 총위 창업자분들은 조언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창업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것은 모든 기업의 대표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투자한 그 업종 중에 이제 일반 외식업 약간 자영업에 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 솔직히 좀 외식업을 제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업종을 분문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면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기업의 대표님은 존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 이해관계자입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의 이해관계자를 보면요. 고객 외에도 투자자와 주주, 임직원, 사회가 있듯이 투자자도 이해관계자에는 스타트업 외에 임직원, 출자자, 사회 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크게 보면 스타트업과 출자자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스타트업은 투자 대상이자 한 측면의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익성 외에 경쟁력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팀이냐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한정된 자원과 사후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여러 개의 팀들 중에 일부만 확신이 가는 팀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투자자가 투자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도 또 크게 성공을 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출자자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수익성과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출자자를 모시는 것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 유해 관계자의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너무나 추가해서 스타트업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테고 또한 예를 들어 너무 스타트업의 입장만 고려한 나머지 출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좋은 다섯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유치는 사업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 유치는 결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가설 검증 단계의 시작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유치나 경진대 수상 이런 것들은 결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정확한 심사의 요는 바로 고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유치도 바로 본업의 일부라는 점이죠. 물론 투자 유치가 수단이긴 하지만 엄연한 본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전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설 검증의 기회는 무척이나 중요하는데 자금이 없으면 이러한 가설 검증의 기회 자체를 못 가지고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보면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관계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보여지기도 해요. 서로 입장을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출자자의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비즈니스 관계자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투자 유치와 관련된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투자 유치에는 일부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스타트업을 많이 보는데요. 아주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의 의미나 투자자에 대한 이해, 절차,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사업처럼 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투자 유치라는 게 항상 누구나 어려운 건데요. 초기 스타트업의 비전을 믿어주는 투자자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투자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투자를 만나서 설득하시면 되고 다행인 점은 초기 투자 유치 시의 시행착오가 점점 후속 투자 유치 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